우리 젤마트에 대한 모독이야 부산지구가 사실은 19년도에 지구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와서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번 적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도 왔어요 이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을 또 새롭게 슬로프를 시작하는 마음을 냈으면 하는 생각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흰 살이 이렇게 다 우리 종합 형한테 할 때는 만져도 이걸로 조금만 남겨놓고 다 파냈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눌러줘 그 다음에 보시면 이만큼 파냈잖아요 파냈만큼 소금을 재우는 거 여기다가 짐기는 거예요 소금 많이 들어가요 소금 이렇게 소금 천일이요? 네네 소금 천일이요? 네네 이 소금을 붐러요 네 근데 진짜 이거 이거 물르면은 이거 못먹어. 제가 오늘 이걸 지금 다 가져가시진 않잖아요. 이건 내가 먹어야 되잖아. 이거 판매도 못해, 물르면. 그러면 저희 오늘 실수한 건 다 버려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신중하게 그래서 아낌없이 파내라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박박 깎아야 돼. 이렇게 물러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우리 동아라고 아시는 분들은 동아 속을 파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동아도 똑같잖아요. 동아도 속을 물는 거 없이. 수저를 긁었을 때 물컹한 게 없이 살이 긁혀진다라고 느끼게끔. 그렇게 했어요. 선생님 계시니까. 그렇게 했어요. 우리는 모든 장아찌나 뭐 하면 위에 웃소금을 올리던가 뭐 하잖아요. 얘는 웃소금 올리지 않아요. 웃소금 올리지 마세요. 이걸로도 충분하니까. 그게 습기가 아니예요. 옛날에는 얘를 끓여서 먹었잖아요. 네. 그런지. 아, 그러세요. 섞어서 보면 우리가 진짜 저 파란 통에 보면 줄게 이렇게 얘가 이제 설탕이 녹아가지고 같이 부드럽게 되는 게 있어요. 막걸리 찌개미하고 숭찌개미하고 달라요. 막걸리는 그 우두룩 자체가 다르잖아. 우리 이게 삼국시대부터 이걸 먹었다고 해요. 소주 나오면 찌개미가 또 다르잖아요. 여기다가 소주를 안 넣어줘요. 청주를 저걸 조금 넣어서 이제 여기 나면 감죽이 이게 너무 폭포기 때문에 청주를 너무 넣어줘요. 네, 고기 한 달 정도 된 겁니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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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류가 돼야 얘 들어갔을 때 얘가 맛있지 이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여기다 이렇게 바른다 해도 얘 달랑 이것만 가져가서 맛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제 마치에 대한 모독이야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힘들고 뭐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드리는 게 좋지 여기 지금 해놓은 거 있어요 한 달 전에 바르시켜놓은 거 얘를 이렇게 찍어 드셔보시면 알아요 그냥 궁금하시면 이거 그냥 드셔요 그냥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걸 설정하고 설정하고 설정해서 물을 굉장히 빨리 빨리 줘야 되고 얘는 조금 가물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얘가 연작이 안 되는 거 아시죠? 우리 농산물에 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얘도 막 찬다. 얘도 연작이 거면 얘 한 모종에 한 5개씩 나오는 거지 2개밖에 안 나와요. 근데 이순찌개미가 많아야 맛있어요.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놔도 얘가 이제 녹잖아요. 얘네들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같이. 최하 3개월. 6개월 그러니까 지금 담아서 사실은 내일 내년에 먹는 게 최고로 맛있습니다. 피어라. 네. 피어라. 피어라. 아 그리고 참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지금 주의할 점. 얘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금 소금에 절여가지고 얘를 지금 꾸들꾸들 하잖아요. 우리 꾸들꾸들 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?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꾸들꾸들 한 거야. 얘가 물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 주마귀가 상해버려요.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하실 때 소는 다 건조시켜서 하셔야 돼. 물 묻으면 안 돼요. 얘도 말린 거예요? 그렇죠. 소금물을 좀 빼고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바람을 쳐서 얘를 말리는 거야. 대신에 내가 지금 소금물을 만졌다 싶으면 소금물은 소금물 만지고는 가능해요. 꺼내 드실 때도 꺼내 드실 때도 얘가 찬물 손에 물이 들어가고 물 묻은 상태에서 얘를 꺼내면 안 돼. 이렇게 뒤집어 있으면 안 되고. 왜요? 얘 할 때 이렇게. 얘가 하늘로 가게 하세요. 배가 하늘로 가게. 그래. 하늘로 가게. 김치를 우리 짱지 할 때 씻어내듯이 씻어서. 딱 씻어내잖아요. 씻어서 얘를 살짝 물기를 제거하세요. 만약에 내가 이걸 물기를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얇은 소금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살짝 물기를 걸어놔 이렇게. 그러면 그 애가 수분이 밑으로 빠지잖아요. 여기 담아주세요. 여기 하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수업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안 내 손을 사랑아. 여기까지 봐.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게 달란트가 된 것 같아요. 그게 많이 기뻐요.